요번에 저 그 스모크 밤 스모크 없고 그거에 딜 딜 딜러에요 완전 네 스모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네 초크가 좋아서 자 음식? 다음에 힐러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나오나? 정보? 일단 무조건 싸우면 이겨야 돼 힐러보고 결정할게요 아까 처음에 만났던 애들이에요? 피어쓰 올피어쓰 나이스 좋다 일단 좋아요 카조? 아까 다른 애들이다 얘네 뒤쪽에 딜 많이 막았어요 저 힐러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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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고있어요 힐러 다운 다음에 카조 카조 가요 나이스님 이제 올라가요 나이스님 이제 올라가요 나이스님 올라가요 한명 왼쪽 위로 올라갔거든 나이스님 올라가요 저는 저희쪽 갈거에요 출발이 좀 느렸어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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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는거 같은데 한명 올라갔어 탱커 올라가고있어 우리쪽으로 왔다 탱커인데 제가 제가 지금 사진이 빼고 갈게요 우리 여기 다 먹어가거든 다 먹어가거든 우리 올라갈게 버려요 버리고 올라갈게 우리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 저 당길 수 있어요 그냥 시간 끌어주세요 우리가 올라가면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응 끌렸다 먹었어요 저희 먹었어요 여기 먹었어요 여기 먹었어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적평 꺼 오케이 아 적평 이미 먹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요 나이스님은 1대1 가시고 저희는 저희는 보세서 모이죠 보세서 5명 애들 보세에 4명 5명 1명 빠질거 같고 여기 탑에 1명 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다 사논님 살짝 어그로 핀퐁 저 힐러 불어요 저 힐러 불어요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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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잡아줘 그 윈도우를 없애줘 애들 온다 극팀 들어가요 됐어 됐어 힐러랑 얼버붙고 났어 제가 힐러랑 얼버붙고 났어요 저한테 어그로 몰린다 저한테 어그로 몰린다 우리 그쪽에 볼 수가 없어요 알았어 하러 와요 오케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 힐 필요해요 나즈님 저 창 좀 나이스 나이스 밀어내기 좋았다 힐러볼게 저는 아 참딸피씨 아니야 마무리 할 수 있어 안되네 안되네 창 볼게 창 창 퍼지 창 퍼지 나 애들 좀 나 애들 끌고 갈게 절법은 절법 아 블러드레토가 있네 알갓 아 돌봐요 돌봐요 돌봐야 돼요 돌쪽으로 가는 중 돌쪽으로 가는 중 블러 Ink 얘네 저 포고싱이에요 저 포고싱이에요 저거? 어 나 끌렸다 끌렸다 아 갔다 한 분 그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땡겨요 시간 벌어요 시간 벌어요 시간 벌어요 최대한 어그로 핑퐁하면서 한 명만 위에 있으면 되니까 다 올라올 필요 다 맞고 있을 필요 없거든 아 죽었어 뭐야 우리 이거 보우만 이기면 돼요 저희 나머지는 다 먹혀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죽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아 나 침묵이야 지금 아니 우리 계속 하나씩 죽어주면 죽을 게 없는데 지금 힐러 없어요 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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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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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뺄게요 모세님 나 힐 줘야 돼 모세님 나 제발 어 가 딜러 나 아이스다 아 죽었어 근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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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티고 있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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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리그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이거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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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돼요 돼요 이거 돼요 빨리 와 빨리 오케이 빨리 갈게 저 침묵이에요 지금 아 올 피어스 올 피어스 바닥 쟤네 4명이예요 힐러스에요 힐러스 아 왜 안 들어가 카줘 봅시다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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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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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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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어 카줘 보고 있어요 이거 이거 빨리 점사에서 밀어내야 돼 돌 위에서 밀어내야 돼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오케이 못올라오게 막아요 못올라오게 막아요 못올라오게 막아야 돼 저 침묵 지금 못올라게 막아요 돌 돌 돌 못 올라오고 최대한 막아요 올라오면 안돼 피어스 올라오면 죽여 시간 벌어야 탱커 다시 올라오면 안돼 지스매셔 지스매셔 힐러 오케이 죽었고 다시 올랐어 하나씩 블러드 레터 뒤에 돌아오면 저 죽어요 죽으니까 죽으니까 블러드 레터 죽었어 블러드 레터 죽었어 블러드 레터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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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었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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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말고 빼 또 탈까요 하하하하 아 실 받고 가야되나 와 겨우 졌다 진짜 이게 3도를 먹으니까 점수를 좀 많이 주네 네 사람이 많이 올라와있다고 빨리 차는게 아니네 아 그래요? 네 먹기 시작했어요 글레이브 글레이브 봐봐요 글레이브 아 나 사일러스 됐어 일단 뺄게 네 피어스 안들어왔고 글레이브 글레이브 딜하고 있어요 얼버무로 바꾸 어 글레이브 몰아도 될거 같은데 글레이브 몰아도 될거 같아요 글레이브 몰아도 될거 같아요 글레이브 큰 대 큰 대 큰 대 지웠어 아 나 생주비를 못썼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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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셀님 맞고 있어요 모셀님 얼방이야 얼방이야 흘러 퍼지 흘러 퍼지 큰 대 큰 대 큰 대 와 644 데미지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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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help 힐까요 힐 staircase 탱커들이 몰아봐요 탱커들이 몰아봐요 조 조 조 조존 쟈 피어스 아 시키스 안들어왔고 죽어요 φEEP 나이스 다음에 힐러 G G 스매샤 G 스매샤 ал OK 큰 딜 들어갈거에요 힐러한테 큰 딜 들어가요 지금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에 카조 탱커 살아났다 빨리 밀어내 밀어내 우리 이거 먹으면 돼 먹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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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딜 넣을까 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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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저 탑가요 타룡이 뺄 수 있어요? 응 캠커니까 김고님 한 명 왔다 탑으로 두명오면 말해야돼 두명오는게 보이면 여기 세명있어요? 아 네명있어요 나 올라가야돼 빨리와요 나 올라가야돼 여기 세명인데? 여기 세명이야 왼쪽에 누가 먹고있어 왼쪽에 누가 먹고있어 빨리 빨리 이기고 가야돼 낮은 이쪽으로 나 죽어 나 죽어 아 이거 1대1에 조심했어 피어스 조심하시죠 잘났어 나 죽었어 타줘 타줘 하나라도 먹으면 돼 하나라도 먹으면 돼 하나라도 먹으면 돼 우리가 지금 앞서있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피어스 마무리 됐어요 캠커 빨리 줄여야지 밀어낼 수 있으면 밀어내봐 큰 딜 큰 딜 나이스 오케이 얘네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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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네요 주네 따라가지마요 쟤네 주잖아 그 우리 바로 다음꺼 위치 조절해야되고 어 내가 올라가있을테니까 버틸수 있겠어요? 이게 숫자싸움이라가지고 없어지면 다 벌어 브리핑해야돼 쟤네가 똑같이 할거거든 내가 올라갈테니까 버틸수 있겠어요? 네 버틸수 있어요 나랑 타로님이랑 힐러 여기있고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빨리 올라와 예 왔어 아직 안보여 여기도 세명 여기도 세명이야 여기도 세명이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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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님 갔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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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버부터 갈거에요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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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토 조이토 아 얘 탱커야 탱커가 왔어 힐러쪽에 힐러쪽 우리 힐러쪽 클레이븐 이거 막을 수 있네 이거 딜러부터 따요 딜러부터 따요 글러드레터 괜찮은지 두명이야 모세 땄어 글러브 땄어 힐러 보자 힐러 보자 우리도 힐러 보자 탱커 죽여 나 무적 얼버랑 있어 글러드레터 글러드레터 나이스 큰디 아 올버 아 올버왕이네 글러버 글러버 조금만 버쳐 조금만 버쳐 피어스 넣고 죽어볼게 피어스 넣고 죽어볼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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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먹었어 내려가 나진 내려가봐요 바로 아 왜 나진 도시 안보여나 미니맵에 탱커 탱커 잡아요 탱커 잡아요 나 침묵 탱커 퍼지 들어갈거에요 좀 이따 쓸게 탱커 피어스 블러드레터 네 블러드레터 딜 볼게요 탱커 밀어내야 돼 탱커 잡아봐 탱커 잡아봐 탱커 잡아봐 탱커 잡아봐 탱커 잡아봐 탱커 잡아봐 오케이 힐러 오케이 먹었어요 빼요 먹었어요 빼요 타론님 빼 타론님 빼 아 탱커 아깝다 오히려 딸 피로 보내는게 나을수도 있어 오세님 저 힐 한방 주고 들어가실 수 있나 탱커 네 감사합니다 나 다시 또 올라갈게요 아래쪽에 네명 보이면 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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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블러드레터가 밑에 있거니 지금 아 그러면 여기 일단 먹을 수 있어 세명 일단 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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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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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막으세요 일단 일단 난 극딜이야 나 극딜이야 나 드로 온다ancy 나 실화해 아 싫어 한거야 이거 와 퍼지 개어줬다 힐러니 살렸어요 which Ipell 저 올라왔어요 힐러 x4 퍼지 힐러 와 나이스 나이스 아래 쪽에 블러드 래터부터 봅시다 나 봐줘야 되는데 님들 위에 올라와 줘야 돼 님들 돌 위에 올라와 줘야 돼 큰 딜 들어간다 큰 딜 들어간다 피어스 피어스 나이스 나이스 글리브 글리브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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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블러드레터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돌 돌 돌 탱커 죽어 돌 먹어야 돼 우리 탱커 봐야해 탱커 봐 탱커 질 탱커 질 오케이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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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다 힐러 볼트 여기 참 보람이 있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 은신해서 아직 올라와 있어 여기 은신한 것 뿐이야 게이지가 안 올라가잖아 오케이 큰 딜 들어간다 큰 딜 들어간다 아이고 몰렸어 이거 블레이브 봐 블레이브 봐 일단 돌 위에 있는 애만 철회하면 돼 우리는 우리는 블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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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다시 올라와요 탱커 다시 올라와요 어차피 애들 잡다 보면은 좋아 뭐지 definitions 그건 좋아 나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미는 스킬로 밀어서 조금씩 게이지를 올리면 되거든? 아 죽여 백발 죽었고 죽인다 진짜 밀어줘 이거 밀어줘야 된다니까 따라가지 말고 이거 밀어줘 이거 먹으면 끝나 내가 근데 어그로 앞에서 어그로 먹는 나 나 나 나 나 힐 나 힐 나 힐 오케이 오케이 글로베레처 의심 중에 예 지금 의심 중에 오케이 이겼스 크